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 that's working. 저기 멘붕이야. I'm going to grab too much stu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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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grab too much. Pop it takes 2 Samuel 스킬. I'm going to grab too much stuff. I'll come back. consistency. 침착 으 으 으 기절하셨네요 왜 그러면 제가 봉쩍첩!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자, 봉쩍첩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잘했네! 자, 잠깐만요! 저기 카메라 볼 수 있어요! 동글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잘했네! 하나, 둘, 셋! 엄마가 다 준비했어요! 자, 이거는 오리 안심! 아빠 없어? 아빠, 자, 오리 안심 드세요! 오리 안심! 오, 그래, 오리 안심! 오리 안심 드세요! 또 순서! 뭐지, 뭐하냐고. 이게 열빙어라는 겁니다, 열빙어. 자, 봉수 누나. 봉수 누나, 이거 열빙어예요? 자, 열빙어. 소고기파에 엄마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간은 안 했습니다. 소고기 앞다리살이예요. 봉수 누나. 어때요? 생일 케이크 맛있어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얘들아. 홈메이드야, 이거는. 홈메이드. 알지? 봉수 누나 먼저. 봉수 누나 먼저. 봉수 누나 먼저. 봉투기 요즘 자신감 생겼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 케이크가 역시 맛있지? 봉수 누나 먼저. 봉수 누나 먼저. 봉수 누나 byteshoot. 봉수 누나. 한국에서는 강아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야 어렵다. 아, 그런가? 그럼 이번에는 봉태기 먼저 먹고, 봉슬리 먹고, 아이고, 아이고, 봉태기 앉으세요. 봉태기,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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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어. 이야, 봉태기의 자신감이, 봉태기, 그렇게 맛있어요? 봉태기가 지금 자신감이 넘쳤어요. 어,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자, 먼저 먹고, 어, 봉순 누나 착해요. 네, 봉태기 생일이라고. 근데 봉순이는 설사하니까, 봉순이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봉순이는 이런 거 먹으면 설사할 수도 있어요. 자, 봉태기 자, 봉태기 자. 진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끝. 끝. 아, 돌잡이 해야 되는데. 돌잡이. 돌잡이. 돌잡이? 어. 돌잡이. 봉태기가, 잡아봐. 어떤 거 할래? 뭐 잡았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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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잡았어? 봉태가. 봉태가 가수. 봉태가 가수하는 거예요? 2nd 커리어? 2nd 커리어도 필요해. 2nd 커리어도 필요해. 2nd 커리어도 필요해. What's your plan B? 봉태? He's not interested in other jobs. 봉태기. 봉태기. 봉태기 먹어. K-POP 아이돌 할 거야? 어머머머머머머. 너무 예쁘시네요. 자, 연어 디저트 갑니다. 연어 디저트. 연어 디저트. 아이고, 봉태기. 잘해요. 아이고, 잘해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어머머머머머머머. 우리 가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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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gere니당 어후 넷 오세요 졸잤지 잘했다고 했어요 넷 뿌게게 엄마한테 왔어요. 봉태기가 왔어요. 엄마한테 왔어요. 봉태기가 왔어요. 아이고 왔어요. 봉글이 봐봐. 엄마는 행복한 맘이에요. 엄마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왔어요. 나한테 왔어요. 엄마한테 왔어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봉태기야, 봉태기. 봉태기 예뻐, 귀여워. 애기가요? 맞아. 엄마는 어디 갔어, 엄마? 강아지. 이게 엄마가 강아지예요? 봉순이 졸지 얼마 됐어. 봉순이 아줌마 됐어. 봉순이 봐. 봉순아. 봉순이 감사합니다.